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섭취한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서 잠시 정착은 할 수 있지만 증식은 하지 않는다 제품화된 유산균은 사람 장 안에서 주구장창 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유산균 제품을 드시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했죠? 고함량 유산균일수록 더 그렇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판매업체들에게 속고 계시는 유산균 관련 상식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보장균수에 대해서입니다 자 홈쇼핑에서 유산균 어떻게 팔죠? 이 제품에 사용된 균은요 장까지 잘 살아가서 정착력이 우수한데 보장균수가 100억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보장균수 100억 여러분 12개월 구성으로 가격 혜택 꽉 잡으시고요 오늘 저녁에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팔죠? 소비자분들한테 보장균수에 대한 정의는 알려주지 않고 그저 위산에 강하다 장까지 잘 살아간다 정착력이 우수하다 그런데 100억 마리를 보장한다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대다수의 소비자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죠? 보장균수 100억 제품을 보면 장까지 최소 100억 마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유산균 제품을 고를 때 무조건 보장균수가 높은 것을 고르시고요 보장균수 1000억 이러면 장 속에서 정착하는 최소 마리수가 1000억? 와 대박! 이러시죠? 자 이렇게 보장균수를 장까지 살아가는 균수 혹은 장에 정착하는 균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장균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보장균수는 뭐냐? 특정 제품이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진 후에 제품의 유통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제품 안에 들어간 유산균들이 아무리 많이 죽더라도 최소한으로 반드시 살아있어야 할 말수가 보장균수이고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보관했다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가 유산균을 입에 넣기 전까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할 균수가 보장균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별의별 코팅을 다 해도요 유산균은요 보관미 유통과정은 물론 소비자가 입에 넣는 순간부터 그리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죽고요 위 속에 도착한 순간부터는 급격히 죽는데요 위 속에 들어간 유산균들은 최소 2시간이 지나야 위를 빠져나가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2시간 동안 엄청난 수가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균수는 장까지 살아가는 균수 혹은 장에 정착하는 균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장까지 얼마나 살아가느냐 장에서 얼마나 정착하느냐 이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야 건기남 보장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긴 한데 어찌 됐든 보장균수가 많으면 그만큼 제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보장균수가 높은 걸로만 먹어 잘하고 있지 이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의 환상도 지금부터 깨드리겠습니다 보장균수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바로 투입균수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넣는 말일수 유산균에 대해 공부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장균수가 높으면 무조건 투입균수도 높은 걸로 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냉장으로 보관 유통되고 아이스팩을 넣어서 냉장 배송되는 제품들은요 제품을 만들 때 보장균수의 3배에서 4배의 유산균을 넣습니다 즉 보장균수가 100억이다 하면 투입된 균수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그에 반해 상온에서 보관되고 유통되고 아이스팩 없이 일반 배송되는 제품들은요 제품 만들 때 보장균수의 6배에서 10배 50배에서 100배까지도 유산균을 투입합니다 어떤 균을 사용했느냐 제조회사의 유산균 관련 제조 노하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장균수가 100억 마리인 냉장 배송 A제품이 있고요 보장균수가 10억 마리인 일반 배송 B제품이 있습니다 어느 제품이 투입균수가 높을까요? 언뜻 보면 보장균수가 월등히 높은 A제품이 투입균수가 높을 것 같지만 A제품은 실제 투입된 균수가 300억에서 400억 마리 정도고요 B제품은 실제로 투입된 균수가 60억에서 1000억 마리라서요 어느 제품이 투입균수가 높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보장균수가 각각 10억과 100억인 A와 B제품이 있습니다 둘 다 일반 배송 제품인데 어느 제품의 투입균수가 높을까요? A제품은 투입균수가 60억에서 1000억 마리가 될 것이고요 B제품은 투입균수가 600억에서 1조 마리가 돼서요 마찬가지로 어느 제품이 투입균수가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보장균수가 높다고 투입균수가 무조건 높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보장균수만으로 투입균수를 예측한다? 저같이 제품을 수없이 만들어 본 사람은 제품에 써있는 레시피나 다른 정보들을 보고 근접하게 계산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장균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니다가 되겠고요 판매업체들이 강조하는 보장균수에 너무 얽매해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투입균이 많다고 광고하는 것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어버리는 균으로 1000억 마리 투입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보장균수나 투입균수로 제품을 고르면 안 되고 어떤 균이 사용되는지 보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일반 유산균과 비피더스 유산균이 있는데 비피더스가 기능적으로 훨씬 우월한 균주이기 때문에 비피더스 유산균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장균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유산균 제품들은요 하루 섭취량당 보장균수를 반드시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보장균수를 제품에 표시하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해외직구 제품들에 써있는 말일 수는 뭐냐 모두 투입균이죠 해외에는 보장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직구 제품에 100억 마리로 써있다 우리나라의 보장균수 기준으로는 대략 10억 마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표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표시만으로 국내 유산균 제품 너무 비싸요 해외권은 100억짜리가 만원인데 우리나라는 10억짜리가 만원이에요 이러시면 안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보장균수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보장균수 제도는 문제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보장균수만 맞추면 되니까 즉 소비자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생균수를 맞추면 되니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기능적으로 우수한 균보다는 생명력만 질긴 그리고 값도 싼 잡초같은 유산균들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아직 대선까지 좀 남긴 했는데 차기정부에서 저 시각초장 시켜주시면 안될까요? 아주 그냥 박살내보 업체들이 싫어하겠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